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났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그 갈림길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죽어서 누워있고 한 사람은 살아서 서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두 사람 중에 죽어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질문치고 좀 거시기 하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환희와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작년 부활절에는 우리 곁에 계셨지만 금년 부활절에는 우리 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가신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정들에게 사별의 아쉬움과 슬픔을 뛰어넘는 복음 안에 있는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극작가 유진 오닐이 희곡 중에 저런 희곡을 썼습니다 나사로가 웃었다 이런 작품입니다 이 작가는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스토리는 성경에 없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나사로는 다시 죽었죠 그래서 다시 살아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나사로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가니까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줄거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나사로는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나사로의 눈이 확 달라졌죠 우선 그의 얼굴은 늘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죽어봤고요 천국을 살짝 갔다 왔고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전 같으면 사소한 일 앞에서도 노심초사하고 그리고 누가 한마디 낮에 나한테 말한 거 가지고도 막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그리고 별일 아닌데도 버럭 화를 내고 이런 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이제 나사로가 달라진 것이에요 이제는 그런 일을 당해도 그냥 웃고 그리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아량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의 집을 별명을 붙였어요 House of laughter 웃음의 집이다 그러니까 늘 웃고 다니는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사는 동네 어디죠? 그 예루살렘 고파루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 아주 기쁨이 충만한 동네라는 소문이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그리고 나사로의 집 때문에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또 그 집을 구경하러 이제 유대 땅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항상 사람 모이는 곳에는 좋은 일에도 꼭 이렇게 삐딱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동네 사람 중에 일부가 내가 나사로 하는 사람을 익히 잘 아는데 그냥 평범한 젊은인데 뭐 하루아침에 셀럽 이 유명인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을 막 이렇게 퍼뜨리면서 시비를 건 것이죠 그런데 전 같으면 나사로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쫓아가서 일찍이 부모를 여인 그런 그 삼남매만 주로 살았던 집이니까 그냥 요만한 곳에도 우리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얕봐서 저러나 하고 막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결코 화도 내지 않고 그냥 미소로 웃음으로 이렇게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비를 보는데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몇몇 아주 학질적인 사람들이 나사로를 관청에 고소를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너무 많이 웃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의 생리는 뭐예요 고발장에 들어오면 또 뭔가 액션을 또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 대문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여러분 딱지 중에는 흡연금지 또 무슨 주차금지 또 혹은 소변금지 뭐 이런 딱지는 봤어도 웃음금지 이런 딱지 보셨나요 그런데 그런 딱지를 집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나오는 웃음이 나오는 미소가 없어집니까 결국 이 로마의 관리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이제는 상급기관 최상급기관에다가 제소를 하는데 바로 황실 로마의 황실에다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상서를 올리게 됩니다 황제의 위협 그리고 달콤한 회유에도 나사로는 계속 웃습니다 제목이 나사로는 웃었다잖아요 계속 웃는 거예요 결국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나사로를 천하의 로마의 황제도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게 이제 이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작품이 나왔을까요? 왜 이 작가는 크리스찬이면서 이런 내용을 소재로 해서 희곡을 썼을까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현대 크리스찬의 이 무기력한 삶을 따끔하게 이제 지적을 하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그냥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예배 때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이게 누가 막아서가 아니고 누가 열어줘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생전세계로 돌아온 나사로가 그랬듯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가 이 작가는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대한민국을 봐도 또 우리 주변을 봐도 요즘은 사람들이 대담해졌어요 용감해요 성소수자라고 보통 말하는 그런 동성애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옛날 같으면요 누가 알까 봐 본인도 조심하고 가족들도 쉬쉬하고 그런데 이제는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막 내요 소위 커밍아웃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지금 막 법을 바꾸고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요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몇 세 이상부터 성을 바꾸려고 하기만 하면 원하면 호르몬제를 학교에서 이제 맞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부모에게 얘기 안 하고 그리고 12세 이상부터는요 낙태 수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거를 막거나 또 학교 측에 시비하는 부모가 있으면 아이를 가정에서 뺏어서 시설로 보냅니다 아이를 뺏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그리고 우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우파의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또 좌파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또 좌파의 생각대로 지금 열심히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어느새 이렇게 아주 극한적인 양극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성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이나 혹은 우파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본인이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저렇게 커밍아웃하면서 표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간다고 우리를 그런 제자라고 말을 하는 우리는 우리는 과연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신, 이 신앙, 이 사상을 과연 얼마나 용감하게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전같이 시시한 일에 목숨을 더 이상 걸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진짜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면 내가 남보다 몇 년 더 오래 사는 게 도대체 무슨 대수이며 또 내가 남들보다 몇 년 더 일찍 가는 게 무슨 대수이겠으며 그리고 가끔씩 내가 신앙 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영원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그리고 앞으로 더 살아가야 할 시간까지 합쳐도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 앞에서는 순간 아니 순간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할 정도로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여기가 끝인 것처럼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소한 일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겠는가 그리고 소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What's the difference? 도대체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저 사람과 교회라고는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나와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심각 모드로 몰고 가고 있나요? 우선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해밍에이의 노인과 바다에 보면 그런 문장이 하나 나와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쏘낙비가 쏟아지는 바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방울은 튀죠 그러나 쏘낙이가 쏟아붓는다고 해서 바닷물이 덜 짜지는 것도 아니고 뭐 꿈쩍도 안 해요 바다는 그냥 의연하게 와라 더 와라 얼마든지 와라 그냥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번에 탄자니아 선교 우리 팀들이 잘 다녀오셨습니다 아유 제가 뭐 사진으로 이렇게 또 영상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그 무더위에 90도 100도 되는 무더위 습도도 아주 엄청 많은데 거기서 컨퍼런스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먼 거리에 있는 그 모슬렘 마을에 가서 이제 우물 현장에서 우물 개소식 또 여러 군데에서 하셨더라고요 현판식도 하고 그랬더니 그 모슬렘 마을 또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 여학생들은 하얀 이렇게 이걸 좀 쓰고 하얀 교복을 입고 오는데 그게 이제 모슬렘 가정의 표시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도 와서 미국에서 오신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자기들 마을에 자기들 학교에 이렇게 시원한 깨끗한 지하수를 이렇게 펌프로 끌어올리고 수돗물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탱크를 만들어주고 또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멘트로 탑도 세워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애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조금 짬을 내가지고 그 동부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거 인생에 한 번쯤은 꼭 가서 보고 싶은 곳 소위 사파리 동물의 왕국 거기도 이제 다녀오셨는데 못 가는 우리를 위해서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막 기린 기린이 그냥 막 대평원에 공중공중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뭐 얼룩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사자는 사실 구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자도 뭐 불과 저와 한 장로님 거리 사이 그 정도로 가까이에 가서도 이렇게 사자를 촬영하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사자를 잘 보시면요 사자 얼굴에 항상 날파리들이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놀아다닙니다 보셨어요? 그런데 어느 사자 치고 날파리와 싸우는 사자는 없습니다 아니 귀찮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하고 막 그냥 손과 발을 쉼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자 그런 경박한 사자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눈눈하게 딱 앉아서 대평원을 쫙 응시하고 저 멀리 뛰어가는 얼룩말떼들을 쫙 보다가 배가 고프면요 목표를 딱 정하고 그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고도 놀라운 사실은요 막 뛰면서 가다 보면 그 앞에 얼룩말들이 막 지나가요 그 놈 먹으면 될 걸 아까 저 위에서 찍은 그 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 가련한 그 얼룩말 그 앞으로 수없이 얼룩말들이 지나가는데 I don't care 저놈 그런 것들이 시시한 일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새로운 목표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고 애초에 설정한 그 목표를 향하여 꾸준하게 달려가는 그 의연함 그런 것들이 사자를 사자되게 하는 것이로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죽어본 적도 없고 부하를 몸으로 경해본 적도 없고 천국을 아직 갔다 해본 적도 없는 우리에게서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삶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시한 일 가지고도 사람들은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고 진짜를 알고 있고 참된 것을 간직하고 살면서 이것이 우리의 최선일까 이곳이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맥시멈인가 이 부활주일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냥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How to live out 내 속에 있는 이 신앙, 이 고백을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자기들에게는 없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고민이고 또 부활주일에 뜻 있는 사람들이 물어야 할 그런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진지하게 물을 때 여러분도 진지하게 한번 답을 저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한번 드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끝에 질문만 다시 할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고백한 이 신앙대로 생활 속의 예배로 들어가서 이것을 살아내야 할 거룩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호텔입니다 맨하탄에 가거나 혹은 이 동네에 조금 거리에 나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호텔인데 저렇게 큰 호텔 앞에는 외국 국기가 한두 개가 종종 걸려 있죠 저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시간 이 호텔 안에는 저 캐나다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머물고 있다라는 뜻이죠 VIP가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저렇게 의전으로 예의상 그 나라의 국기를 걸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굳이 저 호텔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리셉션 데스크에 가서 여기 어떤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대충은 아는 거죠 누군진 모르지만 누군가 굉장히 VIP 혹은 VVIP가 여기 머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분이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한 나라의 VIP 정도가 아니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기는 호텔은요 저기에 머무는 사람이 한 달 두 달 있겠습니까 그냥 며칠 머물다가 가는데도 깃발을 올려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분은 방문이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방문이 아니고 상주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방문 며칠 방문해도 저렇게 깃발을 올리는데 우리 안에 상주하시는 그분 가장 높은 분이 계시면 우리는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늘 올리고 있어야 할까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올려야 할 깃발은 과연 무슨 깃발일까 미국 국기일까 한국 국기일까 아니면 프라미스 교회 국기일까 그런 것이 아니죠 가장 높으신 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국기여야 할 텐데 성경을 보니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의 깃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좋은 일 있을 때는 올렸다가 또 슬픈 일 있으면 내리고 뭐 개양식하고 하강식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라사로처럼 늘 웃으면서 다니고 늘 기쁨으로 다니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쁨의 깃발을 항상 올려라 이런 뜻을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쁨의 깃발을 항상 올리고 살라 하는 거예요 이따가 음식 내리지 말고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처음에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펴지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죠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펴졌는가 꾸겨져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중에 하나가 희락이에요 우리 희락교구 식구들 여기 많이 계신데 희락 조이 이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위로부터 오는 출처가 다른 오리진이 다른 그런 기쁨이에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노에미아 8장 10절에 보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주의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환경 얘기는 없어요 거기 내 안에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나를 떠나지 않고 정말 그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로 기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려야 할 깃발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깃발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앞으로 50일 후에는 오순절이 옵니다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의 기간이 50일입니다 이 기간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쁨의 50일로 정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the great 50 days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의 50일로 시켰어요 부활주일 전까지의 사순절은 40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기쁨의 절기는 50일이에요 열흘이 더 많아요 그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당시는요 박해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 자체 경제적 상황 자체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고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담대하게 말하려면 목숨 걸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기간을 기쁨의 깃발을 다 올리고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요즘같이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우거지상을 쓰고 살면 나중에 그분들 만날 면목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 좋은 시대에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수? 만나면 너무너무 창피할 것 같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부터 부활절은 그래서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선 오늘 하루만이라도 무조건 기뻐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시다가 여기 또 스피딩 티켓에 사진이 착각 찍혀가지고 50불짜리 벌금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큰 은혜 받았으니 까짓 거 50불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냥 고고 딱지 받았다고 어떻게 주일날 하나님 이런 딱지를 받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또 이렇게 그냥 잠 못 이루고 그러면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사자는 날파리와 싸우지 않는다 좀 think big 좀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순간인데 너무 아웅다웅 하고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거 저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하고 너무 그렇게 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뭔가 그분들과는 시간 속에만 머물러 있는 그분들과는 다른 영혼과 잇대어 사는 우리들은 뭔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온 나사로처럼 그런 깃발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힘차게 올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